높은 금리와 치솟은 물가로 서민 가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특히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고 아직 삶의 기반을 다지지 못한 사회 초년생이 겪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. 대구의 청년단체가 청년층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더니 빚 갚는 데 쓰는 돈은 더 늘고 주거비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도건협 기자입니다.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이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대구에 살거나 일하는 만 19살에서 39살 사이 청년 1,0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. 한 달 평균 수입은 217만 원. 1년 전 조사보다 4만 원 올랐지만 최저임금보다 겨우 10만 원가량 높은 수준입니다. 이 가운데 식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월 지출 비용이 9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만 원 늘었습니다. 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비용도 41만 원으로 7만 원 늘었습니다. 지출과 부채 상환을 더하면 월 수입의 60%가 넘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. 수입이 늘긴 했지만 써야 할 돈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. 부채의 질도 나빠졌습니다. 빚을 낸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은행보다 이자가 훨씬 비싼 2, 3금융권에서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년 전 조사보다 16%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. 1년 새 월세 보증금은 2배 넘게 올랐고 전세와 반전세도 보증금 부담이 훨씬 커졌습니다.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 36명은 전세 사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. 조사를 진행한 청년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경제 상황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. 지금의 정책은 자산 형성 정책이나 대출을 해주는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진짜 어떻게 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우선 진행하고. 설문조사 참가자 10명 가운데 6명은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받고 평균 손실률은 59.2%, 손실액이 812만 원에 달했습니다. 돈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정보도 부족한 청년들에게 금융 교육도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.